안녕하십니까. 동해바다나 나왔는데 고기는 잘 무네요.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자 이거 찍어주세요. 고기는 먼저 봅니다. 아 고기를 뭘 왔어? 이걸 떼든 줄 아네. 어떻게 그걸 떼네. 낙싸를. 물었으면 나가면 봐줄게 어 뭐야 이야 이게 지체한 것 같은 고기가 있어 고기가 고기가 있어 아 너무 지저분한가 보려고 하네 멋있습니다 이야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큐예요 이거 멋있죠? 예 배낙지 나와서 낙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오늘 진짜 좋아하기 좋네요 그래도 뭐 나와서 실수를 안하죠? 그치요 여러분? 자 들어갑니다 으아아아악 예 얘가 오늘 잡은 고기입니다 아 먹을만하죠? 차아 요거 가져가서 해 뜨고 매운탕 끓이고 오 봤죠? 뭐 막 살았지 살았지라라는거 이 영상이 동영상이에요 이거요 그냥 찍는게 아니라고 이거 하하하하 여러분 자아 아 이거 좀 있으면 이제 거진아 빠져나왔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 영상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권트였습니다 거진서 언트형님이 어울립니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